이 창문이 되게 넓어가지고 창밖 구경하기가 되게 시원시원하네요. 달린 지 10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부터 막 녹지가 펼쳐지면서 진짜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공항에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. 여행하면 공항을 많이 떠오르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여행에 대한 설렘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공항에서 버스 타고 선착장으로 이동합니다. 첫 번째 신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10분밖에 안 걸린대요.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배를 오래 탈 줄 알고 기대됐는데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하네요. 시간이 벌써부터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갈매기들이 몰려들고 있어가지고 이제 섬에 간다는 그 느낌이 확 나네요. 이게 빼놓을 수 없는 추억거리라서 다들 지금 새우가자도 치느라 정신이 없어요. 진짜 잘나와트냐고. 무섭지 않아요. 이거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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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, 다가! 이즈, 다가! 첫 번째 신도로